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카업입니다. 이번에 4번째 에이센스 게임은 8수수 게임이고요. 다 환자가 보내고 오셨는지 가고있습니다. 일단 거울창에 타고 보이셨어요. 여자랑은 한쪽 반을 살짝 건들여서 오셨다고 하는데 엑셀 먼저 뼈가 뼈가 상대 수수해야 되겠죠? 저는 수수 기술 수수 서기 수수 보니 수수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거 이거... 공중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쪽 고맙다... 소금 먼저 하고 해공대가 하고 됐습니다 제 한 시간을 보내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쓸 수 있는... 지호로 해주고 손을... 정리를 펼쳐주세요 아.. 조각물이 있네요 잠시만 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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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가 위에다가 아까 탈 우 스케일 Einstein 그런데 다가야 되도 compete 그리고 먼저 그냥 사로잡아야되면 지금 구멍을 지금 틀어주고 나가보았습니다. 나사로 하나씩 닿아주겠습니다. 하나씩 고정을 시켜서 아주 늦게 잘 안내해줍니다. 코코 helping and both the 괜찮아. Kanalis 네, 거의 다 됐고요. 제가 시라고 가면, 그럼 전화드로 가겠습니다. 끝냈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